우리나라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국가기록원, 나라기록관으로 떠나볼까요? 모든 기록은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겠죠? 우리나라는 기록원을 세워 역사를 보존하고 있어요. 성남의 나라기록관, 대전의 행정기록관, 부산의 역사기록관까지 우리나라의 기록은 이렇게 세 곳의 기록관에 보존되는데요. 우리 고장 성남의 자랑스러운 나라기록관, 세 기록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. 고려시대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이 700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조선시대 춘추관 사고는 당시의 기록들을 보존하던 곳이었듯 나라기록관은 선조들이 예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던 기록 보존을 현대식으로 계승하는 곳이에요. 다양한 기록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기록 문화공간인 나라기록원 종이기록뿐 아니라 전자매체, 필름, 사진 등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역사의 보고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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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